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. 대우건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대우건설의 제모를 보시면 상당 폐지 걱정은 없어 보이네요. 대우건설은 도로, 철도 등 사회기관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앞에서 박스건을 만들어준 이후에 박스건 상승, 돌파, 그리고 장기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. 반등 말씀 딱 전구, 전구까지 나와주었죠. 우상의 주세가 있다고 보이고, 다시한번 줄까? 우상의 주세의 눌림목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대략 이 정도 구름대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좋겠죠. 지지 받아준다면 반등으로 다시한번 여기까지 돌아볼 수 있겠으며, 구름대 이탈하게 된다면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좀 많이 걸리겠죠?